안녕하십니까 준현TV 아무구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 두번째 시간에는 제기함수와 마스터 정리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기함수는 이 시간복잡도 분석하는게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복문은 쉽게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제기함수도 이제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팩토리알 그 다음에 Merge Sort 이런 것들은 팩토리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n2 Tn-1 플러스 1이죠 그죠 return n 곱하기 f 팩토리알 n-1 이렇게 하면은 fn-1 그러니까 Tn-1에 대해서 허출하고 난 다음에 한번 곱셈을 더해주니까 대각이 1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Tn2 Tn-1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n-1에 대해서 이렇게 환속줄이 1까지 가니까 이게 전체가 n이 되어서 Theta of n에 속한다 라는 것은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Merge Sort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n개의 데이터가 unsorted 돼 있으면 얘를 2분의 n으로 쪼개고 얘를 다시 또 2분의 n으로 쪼개니까 4분의 1이 n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계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쭉 쪼개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Depth가 어떻게 됩니까 1하고 1에서 2 4 8 이렇게 늘려 나가면 이것이 log basee의 n이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log n이 되니까 이거를 몇 번 합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하니까 결국 n번만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n-log n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n번을 log n만큼 하니까 n-log n이 된다 이것도 이제 굳이 어려운 수식을 안 써도 요렇게 n-log n이 된다는 걸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라센 행렬 곱셈 가라츠바 알고리즘 큰 정수의 곱셈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 복잡함수가 tn이 이렇게 나와요 t7 곱하기 t2분의 n 플러스 18 곱하기 2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세타 n의 log 2 베이스 2의 7 이게 2.81인가 183인가 뭐 그럴거에요 그러면 n의 2.81승이다 이렇게 분석해내는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 구세주 궁극의 마스터 정리가 도입이 되면 우리가 이 마스터 정리를 알고 있으면 이 제기함수를 시간복잡도를 아주 쉽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마스터 정리란 무엇인가 마스터 CRM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시간복잡함수 tn을 분석해보니까 tn이 a 곱하기 b분의 n 더하기 c 곱하기 n의 k승 이런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tn이라는 함수를 tb분의 n 즉 b개로 쪼갰다는 거죠 만약에 b가 2면 2분의 n이면 반으로 쪼갠거고 3분의 n이면 3개로 쪼갠거고 4분의 n이면 4개로 쪼갠거죠 그죠 이걸 이제 재기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재기호출을 몇 번 하느냐 a번만큼 한다는 거죠 두번 호출할 수도 있고 세번 호출할 수도 있고 네번 호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반복문 이거는 n의 k승이니까 반복문이죠 그죠 이중장 반복 중첩 반복문이면 n의 2승 만약에 그냥 포로포 한번만 돌면 n 세번 삼중 포로포면 n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에 이제 상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a, b, c, k가 상수이고 ac는 0보다 크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표현됐을 때 모든 이 t, n의 시간 복잡도 클래스가 이렇게 된다 a하고 b의 k승을 비교해서 b의 k승이 a보다 크면 그냥 n의 k승이라는 그리고 a가 b의 k승이면 n의 k승 로그 2의 n이 된다 만약에 a가 b의 k승보다 더 크면 n의 로그 b의 a승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만 분석하면 되는데 이것 분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포로포면 몇 번 도는지 그 다음에 재기암을 몇 번 호출했는지 재기암을 토출할 때 인스턴스 사이즈를 몇 개로 줄이는지 이것만 알면 그냥 바로 시간 복잡도 한 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 정리 저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셀프인데 증명도 셀프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이나 구글링을 통해서 증명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까요 근데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자 증명은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바로 마스터 정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일단 재기식이 이렇게 구해졌다고 치고 자 여기서 이제 A가 8이죠 A가 8이고 B가 4고 K가 2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의 K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A가 8이고 B가 4고 K가 2니까 4, 4, 16이죠 그러면 얘가 더 크죠 그죠 A와 A보다 B의 K성이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타 오브 까먹었습니다 잠깐만요 N의 K성이죠 어디갔지 세타 오브 이 경우에 해당되니까 N의 K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세타 오브 N의 K이니까 N제곱 이 제기식에 대해서는 세타 오브 N제곱이죠 그죠 자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A가 9고 A가 9고 B가 3입니다 B가 3이고 K가 얘가 이제 N이니까 1이 1승이죠 그죠 K가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더 크죠 9가 더 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타 오브 N의 K성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K 2의 K라고 했죠 K K라고 그랬나 B였나 이것도 보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해서 N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N로그 N이 되는거죠 자 이제 요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A가 8이고 A가 8이고 그 다음에 B제곱이 B의 K성이 얼마입니까 2의 3성 2의 3성 8이죠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타 오브 N의 로그 A의 8의 B의 A성 여쭈죠 그죠 로그 2의 A니까 8 그러면 세타 오브 2의 8이니까 2의 3성 이니까 3이죠 그죠 N3성 알고리즘이 되는거죠 맞는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그 B의 A 맞네 그죠 그러니까 N3성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요것만 이제 이 시간복잡담소 TN만 우리가 요렇게 구현할 찾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제기식에다가 이 마스터 정리 이게 A가 얼만지 B가 얼만지 K가 얼만지만 알면 그냥 바로 세타 N의 K성 혹은 세타 N의 K성 로그 E의 N 그 다음에 세타 N의 로그 B의 A성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계산하기 어려우냐 별로 안 어렵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합병정렬에 대해서 한번 이걸 적용해볼게요 자 Merge Sort 수도 코드가 있습니다 Merge Sort 는 제기함수 호출을 두번 하죠 자 TN은 이 제기함수를 두번 호출하는데 자 E 곱하기 T 근데 여기에 들어갈 N이 보면 로우와 미드 미드 플러스 1에서 하이 즉 로우와 로우와 미드 하이 여기서 요만큼 자른거 하고 요만큼 자른거 이 미드가 로우 플러스 하이 나누기 이니까 즉 절반씩 자르죠 그럼 2분의 N이죠 그죠 2분의 N 그 다음에 더하기 Merge를 하는데 이 두개를 자른거를 다시 Merge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되니까 N입니다 그죠 비고 N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M-1인데 그냥 퉁쳐서 N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소는 무시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다 나왔죠 그러면 A가 2고 B가 2고 K가 1이죠 그러면 같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세트하면 같을때는 어떻게 알아보렸습니까 N의 K승 1승 로그 베이스 2의 N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N로그 N Merge정렬 복잡하게 증명할 필요 없지 마트 C어로믄 정용하니까 로그 N로그 N이다 그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시트라센 행렬곡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라센 행렬곡셈도 이렇게 시트라센 함수를 종료조건 스레스홀 값 주고 그 다음에 파티션 한 다음에 파티션 한 다음에 다시 C A 곱하기 B를 제기호출 하는데 그게 시트라센 방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러면 이 시트라센 함수 이 시트라센 함수의 시간복잡도 TN은 결국 이 제기호출 이 시트라센 함수를 제기호출을 몇 번 하느냐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얼마를 쪼개느냐 여기 N분의 2죠 그죠 그러면 2분의 N 이라는 건 알 수 있고 몇 번 호출하느냐 이건 앞에서 살펴봅시다 곱하기 A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파티션 하는 거 요게 이제 얼마냐 이게 문제인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지금 시트라센 행률곱셈은 자세한건 설명 안하겠지만 요렇게 4 그 4개로 쪼개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쪼개서 M1 M2 M3 M4 M5 M6 M7을 요 쪼갠거의 곱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요렇게 계산하면 행률곱셈이 되더라 라는게 이 시트라센 요게 시트라센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 시트라센 메소드를 적용하면 TN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제기호출을 하는데 봤지만 사이즈가 이게 N by N이면 정방행렬입니다 N by N 정방행렬이면 2분의 N N으로 쪼개지죠 2분의 N 바이 2분의 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N으로 쪼개서 제기호출한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제기호출을 할 때 2분의 N으로 쪼개는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로 호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A가 7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하는 요 드셈 뺄셈 드셈 뺄셈 드셈 뺄셈 요거를 다 카운트 해보면 1개 2개 3개 4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 14 15 16 17 18번 18번을 2분의 N개 에 대해서 제곱하는거죠 두번씩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나온거에요 A가 7이죠 A가 7이고 B가 2죠 K가 2입니다 그죠 이런것들은 다 상수로 처리되니까 그러면 2의 제곱 그러면 7은 2는 4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죠 N의 로그 B의 A가 되죠 그러면 N의 로그 2의 A니까 7이죠 그러면 이게 N의 2.81승 그냥 이 행렬 곱셈을 하면 이게 N바이앤 정방행렬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의 3승이 되겠죠 N의 3승보다 N의 2.81승이 훨씬 더 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된겁니다 자 큰정수의 곱셈 즉 카랍처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슈터코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은 안하겠지만 어쨌든 PROD라는 함수를 제기호출하는 걸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호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더셈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도 하고 리메인도 하고 플러스 매너스도 막 하는데 결국에는 제기호출은 세 번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TEN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조금 복잡한 게 그냥 바로 함수가 안 나오고 부동식으로 나오죠 부동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2분의 N하고 2분의 N 플러스 1 왜냐하면 이 N이 짝수이면 정확하게 2분의 N 2분의 N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약에 N이 홀수이면 하나는 2분의 N이 될 거고 하나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보다 크거나 같거나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더하기 1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 3 A가 3 A가 3 B가 2 K가 C 곱하기 N N이니까 루프 이제 뭐 중복 루프 도는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K가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3은 B의 1승보다 크니까 마찬가지 그죠 N에 로그 B B B B B B B A A가 3 로그 E에 3 3등이 되죠 그러면 N에 이게 이게 1.5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가 큰 적응수를 곱셈한다고 보면 이게 랭스가 N인 이거를 곱셈을 한다고 그냥 생각하면 N N과 N을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쭉 요거 가지고 쭉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쭉 곱했는 거를 계속해서 더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N제곱이라는 거예요 그죠 N제곱보다 N에 로그 2에 3이 훨씬 더 작으니까 얘가 가르치바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마스터 정리는 아까 이제 우리가 더하기 1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마스터 정리는 제기함수의 방정식을 시간 복잡도 방정식을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상수 C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 A와 B의 K성 A와 B의 K성 이게 큰지 같은지 혹은 작은지를 가지고 바로 세타오브 N의 K성 혹은 세타오브 N의 K성 로그 베지의 N 혹은 세타오브 로그 N의 로그 B의 A 이렇게 바로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정리 이번 시간에 한번 마스터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